이 사진은 2015년에 일어난 용산구 효창동의 석축이 붕괴된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간이 흑막이 H파일의 무단 철거에 의해서 석축의 지지력이 약화돼서 붕괴되버린 사고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인접대지 간의 높이를 잘 체크하지 않고 내 땅을 50cm 이상 성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지에 관련된 조사 부분이라던가 시행규칙에서 50cm 이상 성토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성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들이 이제 중공이라던가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부득이하게 50cm 이상 성토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요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5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회 시간에는 옹벽과 대지의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2회 시간에 대지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53회는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 내에서의 설계를 할 때의 옆집과의 성토 높이에 관련된 규정도 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53회 시간인데요. 옹벽과 대지의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제가 설계한 프로젝트에 인접대지와 맞물려 있는 이 석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심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면은 이런 석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땅 같은 경우도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거의 2m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석축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석축으로 옹벽을 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축으로 옹벽을 쌓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예전에 이렇게 옹벽을 석축으로 쌓아놓은 그러한 대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할 때에 이렇게 인접대지와의 어떤 경계 부분에 이러한 오래된 석축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대지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유심히 지켜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석축으로 옹벽을 쌓을 때 이 옹벽에 관련된 내용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대지의 안전규정을 보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되는데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맞추면 콘크리트 구조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2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옹벽에 관한 기술이 어떤 기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보면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옹벽을 쌓을 때 즉 돌로 석축을 쌓은 경우에 맷쌓기 방식과 찰쌓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맷쌓기와 찰쌓기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맷쌓기는 돌쌓기 등에서 모루타르를 쓰지 않고 쌓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경사도에 맞춰서 돌을 쌓을 때 그 뒷부분에 모루타르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돌을 잘 쌓는 방식이 바로 맷쌓기 방식이 됩니다. 자 찰쌓기 방식이 뭐냐면 돌을 쌓을 때 돌쌓기 등에서 맞된 면에 모루타르를 사춤하여 쌓는 방법 그러니까 돌 뒤쪽 면에 모루타르를 사춤을 해가지고 쌓는 방법이기 때문에 맷쌓기 방식보다는 찰쌓기 방식이 훨씬 더 견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맷쌓기는 단순히 석축을 쌓는 방식이고 찰쌓기는 그 돌 뒤쪽에다가 모루타르를 사춤해서 쌓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더 견고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돌과 모루타르가 결합된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2m 이상은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석축으로 쌓는 경우 맷쌓기와 찰쌓기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경사명과 높이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m까지는 1대 0.3, 찰쌓기는 1대 0.25, 3m까지는 1대 0.35, 5m까지는 1대 0.40 경사도 기준에 맞춰서 석축으로 옹벽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별표 6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를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고 잘 쌓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이 기준에 맞춰서 쌓아도 사실 홍수라든가 또 산사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쌓는 방식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찰쌓기 방식도 1대 0.25, 1대 0.3, 1대 0.35 높이에 따라서 쌓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석축을 쌓을 때 5m까지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5m까지 이러한 경사도 기준에 맞춰서 쌓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보시면 석축용 돌의 뒷길이와 뒷채움 돌의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석축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돌의 뒷길이를 보시면 돌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질수록 돌이 커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m, 3m, 5m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돌의 뒷길이가 30cm, 40cm, 50cm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돌 뒤에 그 뒷채움 돌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상부는 30cm, 하부는 40cm 이렇게 별도의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석축을 쌓을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잘 쌓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석축을 쌓을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잘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시면 기존에 쌓아놓은 석축이 붕괴되는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2015년에 붕괴된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러한 땅을 공사를 할 때 뒷부분에 이렇게 예전에 쌓아놓은 석축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조심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고 원인을 보시면 흑마귀 벽체, 즉 CIP 근입 길이가 부족했다. 그리고 버팀보가 미설치되어 있고 시공불량에 의해서 석축이 붕괴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토목 설계를 할 때에 CIP를 다 이렇게 근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장의 무너진 부분을 보완하려면 조금 더 높게 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흙으로 채워서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게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프로젝트 할 때에 바로 뒷땅이 이렇게 석축으로 쌓아진 곳이라면 아주 조심히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15년에 일어난 용산구 효창동의 석축이 붕괴된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간이 흙막이 H파일의 무단 철거에 의해서 석축의 지지력이 약화돼서 붕괴되어버린 사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전에 쌓아놓은 이런 석축이 있었겠죠. 이런 석축이 있었는데 이 간이 흙막이 H파일을 무단으로 철거하면서 이 석축에 대한 지지력이 약화돼서 붕괴되어버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건물이 매우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잘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대지의 안전, 옹벽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별도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옹벽의 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이겨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상세를 보시면 인접대지가 석축으로 쌓여져 있다. 석축으로 쌓여져 있는데 1층을 신축할 경우에는 석축 제일 위에 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겨게 되는 부분이 1.5m가 되겠습니다. 1.5m 이상 이겨게 되고요. 2층 같은 경우는 2m 이상 이겨게 되어야 됩니다. 자, 3층 이상 경우에는 3m 이상을 이겨게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 기초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석축이 쌓아 놓은 높이가 있는데 이 부분 아래까지 기초를 근입을 해서 만든 경우에는 이 거리에 대한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축에서 건물 거리까지 뛰어야 하는 이러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를 하면서 인접대지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보시고 이 석축에 대한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필히 건물을 이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건축법 시행규칙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실 건물을 이렇게 기초를 근입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설치를 할 때에 이 석축에 대한 붕괴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땅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 석축에 대한 높이를 보시고 꼭 건축물을 이격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심에서 짓는 경우에는 3층 이상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3층 이상의 경우에는 3m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가 석축으로 쌓여져 있는 경우에는 꼭 3m를 이격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 그 공간이 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지를 샀는데 인접대지가 다 석축으로 쌓여져 있다. 이런 부분으로 3m, 3m, 3m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 건축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면이 경사진 경우에는 도심에서는 좀 찾아보긴 드물고 시골이라든가 비도시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이런 옹벽에 관련된 내용도 꼼꼼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25조의 대지의 조성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옹벽 윗 가장자리로부터 안쪽 2m 이내에 배수관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2m 내에 배수관을 설치할 때는 주철관이나 강관 또는 흉관을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이 뭐냐면 옹벽이 올라갔을 때 옹벽 윗 가장자리로부터 2m의 배수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철관이나 강관 또는 흉관을 설치해야 된다. 설치할 때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할 경우에는 그 배수관의 재질이 주철관, 강관, 흉관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쌓고 나서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배수구멍을 설치해야 된다. 여기서 옹벽을 쌓았는데요. 3제곱미터마다 배수구멍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우수라든가 물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만 석축이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옹벽을 보면 이렇게 옹벽에 배수관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물이 내려와서 석축이 흥근하게 젖어 있는데 이게 물이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옹벽이 터질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3제곱미터마다 배수구멍을 설치를 해서 물이 배수되게끔 하는 조치를 해야만 석축이 안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배수구멍이라든가 배수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흉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흉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처럼 이음 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콘크리트로 이렇게 원형으로 관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부분이 흉관인데요. 흉관을 잇는 부분, 즉 이음새 이 부분이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한 사진을 보시면 이 이음 부분이 물이 안 새야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흉관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터져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새면은 토지가 약해져서 싱크홀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흉관 같은 경우는 이음 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대지의 조성 다섯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성토 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토를 50cm 이상 높게 하지 마라고 나와 있고요.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의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50c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서 건축과가 아닌 도시계획과를 경유를 해서 인허가를 밟아야 되는 거죠. 사실 도시에서 50cm 이상을 성토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잘 나지 않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49cm까지 성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50cm 이상 높게 하지 마라고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성토면을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50cm 이상 높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인접대지의 지표면입니다.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50cm 이상 높게 하지 마라. 성토하지 마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우리가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인접대지의 지표면로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50cm 이상 높게 하지 않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50cm 이상 높게 하지 말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인접대지 간의 높이를 잘 체크하지 않고 내 땅을 50cm 이상 성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지에 관련된 조사 부분이라든가 시행규칙에서 50cm 이상 성토하지 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성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들이 이제 중공이라든가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부득이하게 50cm 이상 성토로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법 해설 53회 시간에는 대지의 안정과 대지의 조성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토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이 설계하는 데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53회를 마치고 54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